미쳤나 봐 아니 아니 뭐하는거야 이게 다시 아 이거는 거제키 생각하라고 얘기했다 이거 한 입도이잖아 아니야 아니 우리만 재밌어 우리만 한 입 두세요 생각하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이건됐다. 이게 맞는건데... 잘 모르겠네. 왜? 아니, 그건 내 맞는거. 아니, 그건 내 맞는거. 안 터져도 내가 안 거슈해. 까져가지고 뭐할려구요? 어? 아, 이건 됐다. 빨리 씻고 씻어야 돼.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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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또 있어요? 아까... 나는... 나는... 나는 그걸 먹어. 이런 거를... 나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나라의 모든 음식은 왜 다 정력적일까? 아, 그리고 다 피곤해졌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슴마들은 나와서 오늘 날이 빠졌어요! 그리고... 기운기가 나요. 네, 운기가 나요. 그리고 아저씨 옆에서 막... 막걸려 하자고 해서 오늘... 죽었어! 아니, 운기가 나요. 아니, 운기가 나요. 아니, 운기가 나요. 이렇게 쓸데없는 거. 아, 그래서 이 눈씩 가면 되지. 그런 방탄? 어, 그쵸. 아, 손이 돼가지고... 아, 손이 돼가지고... 나 있잖아. 아니, 딱 여기... 맞아요. 맞아요. 가만을 이렇게 조개서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저기... ㅋㅋㅋㅋㅋ 미션 미션 탈취살 오 그거 봤잖아 그거 봤어 대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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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시를 다 없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동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아니 아니... 나는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아... 현중씨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진심씨가 나 얘기 안 했잖아. 진심씨 나 지금 목성생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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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